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지족구입니다. 성한읍장기 적구대 1부 폐강전을 보시겠습니다. 1부 폐강에는 같은팀 끼리 맡았네요. 청룡 같은팀 청룡홍과 청해 경기를 보시겠습니다. 앞쪽으로 팀이 청룡홍이에요. 이광민 선수가 공격을 하고 청룡총에는 이형상 선수가 공격을 합니다. 경기 보시겠습니다. 앞쪽에서 деле Forb 보다 Jiget in Beds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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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현아! 이겼어 쇠쇠쇠! 재현이 아니고 친구인데 재현아! 재현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웃으면 안하시겠죠? 웃으려면 말라고. 진짜로. 첫사람. 3시에 실사나감해보려. 아니, 했더니 신랑이야? 안녕하세요. 2도 본동보증표 나왔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네, 할까요? 상관없어요. 잘 들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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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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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워낙에... 마시면서 멀쩡했으면 좋겠는데... 다음날 그냥 괜찮을 거 같아요. 근데 딱 3명 넘어가면 다음날 엄청 힘들어요. 아닌데 진짜... 한 명받아 죽어보고 싶다가 제일 그냥... 다음날 아무도 낳고 기분 좋은 정도고 3명 넘어오면 버티기는 하는데 좀 힘들겠어요. 저는 아예 맞고... 자, 2부 12강전 건용종합건축 때 RBC팀은 오코투 오코팀을 추천합니다. 다성비가 있어요. 땅실만 먹어. 땅실만 먹어. 맥주는 칠옥. 양육은 스파이크. 양육은 못먹을래. 소스도 복붙지기 좋아했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그게 진짜 잘 맛있는거죠. 진짜 잘 먹는 사람들은 양육을 넣고 양육을 넣고 양육을 잘 먹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진짜 내가 손을 못 먹는 거야. 안주이 때로는... 특히요. 내가 손 먹을때 나는 양육을 안 먹었어. 해반 먹었는데 노력한다고 얘기하면 양육 식구멍을 먹잖아. 포도 하나를 넣고 내가 먹을지 없잖아, 안 먹잖아. 포도 하나를 넣고 쓴맛만 없애는 거야. 하나를 입으면 서로도 안 먹어. 그냥 조금 깨먹어 먹고. 아, 너무 톡이 아프지 않아요? 난 진짜 거꾸로 뒤집어서 발을 공개해놨어. 그리고 또 한 잔 딱 먹으면 또 한 번 쭉 찍어놨어. 포도, 포도 무조건 있어야 돼. 없으면 돈 주고 사오라 하라고 했잖아. 포도 오마일 때 나는 누구 사야 돼? 포도 오마일 때 할 수 있잖아. 먹으면 다닙하거나 먹고 있어. 배불러서 아예 안 먹고 밥을 좀 줄이든 하나 다 깨야 돼. 혹시 밥을 먹었잖아. 진짜 야곱스러운 거 내잖아? 이렇게 일을 갔다 왔을 때 나도 이제 현장이 노가다잖아. 그거 평화잖아. 자, 2부 식감전 건물형 경화권 축제의 아이비 신인팀은 오쿠토로 속기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오쿠토로 속기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오쿠토로 속기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오쿠토로 속기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공기 초청하시던 홈페이지 1위의 경기는 10대, 10대, 9인가요? 여기 말씀하시면 답답합니다. 회장님, 원형건소 5번입니다. 네, 5번에서 합니다. 옆에 얘기했는데요. 편집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얘기했는데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알 수가 있나요? 아우, 시래야. 아우, 시래야. 아, 남남남낸. 아우, 왜 천안이에요, 그럼? 뭘 큰가요? 어떤 얘기했는 거 같은데? 문제 좋은 해가. 편집했어야 되는데. 아우, 주니스에 매번 했으면. 아, 남남낸. 아, 남남낸. 아, 남낸. 아, 남낸. 아, 남낸. 얼마 안 했 같은데. 아, 남낸. 어디. 전투 반죽이 너무 얇아 전투 반죽이 너무 늦어 비특힌 14대 11입니다. 이 영상선수 14대 12, 13이네요? 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시각 12시 37분이고요. 1시 30분까지 식사 마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식사 안 하신 분들은 식당으로 가셔서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룡청 2영상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코트를 바꿔서 2세트 가겠습니다. 2세트 갑니다. 2세트는 2영상 선수 팀이 청룡청이 승리를 했고요. 여러분이 보시는 이 경기는 성환읍장기 족구대예요. 콜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3세트 빨리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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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하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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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호 8강전 성안AB팀 1골투로 출전합니다 자 2호 12강 마지막 경기입니다 첫컨 허물 A 따이모타 3골투로 출전하시기 바랍니다 hart raman 흉낙 삶 밤너 зн· 상 blow 고생할 수 있어요. 고생해주세요. 으아악 하아악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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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